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손쉽게 보내고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을 보내고 공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URL 링크를 이용해서 가장 쉽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모든 기기에 아주 손쉽게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서 만든 드롭쉽이라는 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롭쉽이 뭐냐 하면요. 삼성 갤럭시폰용으로 만든 파일 전송 앱입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용으로 만들어지만요. 아이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 PC 등 모든 기기에 URL 링크로 파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보내는 용량도요. 최대 10GB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갤럭시 스토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글로 드롭쉽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래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드롭쉽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터치하시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접근 권한을 하라고 나옵니다. 다음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요. 파일을 보내고 또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롭쉽이 앱은요. 굉장히 직관적으로요.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사용하기 좋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보낼 경우에는요. 이 부분을 터치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롭쉽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드롭쉽 앱으로 파일을 보내고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드롭쉽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파일 보내기를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앱에서 선택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재 드롭쉽의 담기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갤러리에서요. 사진 한 장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재 갤러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진요. 한 장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위에 완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다음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요. 위에 보시면 24시간 동안 유효한 드롭쉽 생성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앱은 최대 하루 동안만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현재 이 파일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아래에 다음을 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좌표 공유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는 뭐냐 하면은요. 방금 제가 사진 한 장을 이 드롭쉽 앱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개념이겠죠. 이 크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 것을요. 공유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우선은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은요. 링크 주소입니다. 이 QR코드나 이 링크 주소만 알면은 바로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내는 항목을 보시면요. 첫째 URL 복사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이 URL 이겁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앱으로 URL 공유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은 다른 앱을 통해서 바로 이 URL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QR코드 저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위에 나오는요. 이 QR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서 이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앱으로 QR코드 공유도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위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바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이에요.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에요. 가장 쉬운 방법 앱으로 URL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공유하는 앱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나와의 채팅을 이용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퇴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카톡 자신과의 카톡 나와의 채팅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드랍십에서 보내 온 링크입니다. 이 링크만 터치하면은 바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보낸 사진입니다.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아래에 전체 파일 다운로드를 터치하시면은 이 사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을요. 자신이 갤러리에 다운로드했습니다. 갤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러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운받은 게 이것입니다. 터치해보면요. 예 이처럼 드랍십을 이용하면은 예 모든 파일을 금방 링크로요. 아주 손쉽게 보내거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드랍십의 설정을 한번 설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드랍십 첫 화면에서요. 예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더 보기가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설정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설정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보시면 사용 가능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재에요. 5기가 까지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서 최대 10기가바이트 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10기가바이트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드랍십 설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스타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자신의 스타일이 나오고요. 아래에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도 현재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실 경우에는 연필을 터치하시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예 원래 이 드랍샵 용량이요. 기본으로 5기가바이트 입니다. 예 제가 최대 10기가바이트 까지 예 확장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지금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예 이 부분입니다. 이 글씨 부분 이 부분을 터치하십시오. 터치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글씨 부분은 다 지우십시오. 예 백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지우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영어로요. show me the money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렇게요. 이렇게 하셨어요. 키보드의 완료를 터치하시면 10기가바이트로 확장됩니다. 10기가바이트로 확장됩니다. 완료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하합니다. 용량 업그레이드 하면 나오죠. 10기가바이트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확인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드랍십 좌표가 나오죠. 짧은 좌표가 나오고요. 긴 좌표가 나옵니다. 짧은 좌표를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요. 아래에 보시면은 짧은 좌표로 보내는 파일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은 긴 좌표를 사용해 주소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선요. 될 수 있으면은 긴 좌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긴 좌표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에 보시면은요. 드랍십 보관기간이 나옵니다. 저는 현재 24시간이 했습니다만은요. 시간별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4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되면은 자신이 올린 모든 파일이 다 제절로 삭제가 됩니다.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드랍십을 이용하시면은 파일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드랍십을 이용해서 파일을 아주 쉽게 보내고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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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